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법적 지위입니다. 참고로 오늘의 뉴스는 해외 소식입니다.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는 임문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트윗코인 2화 시작하겠습니다. 창평자호 바이낸스 대표이사는 지난 7일 한국 2일전 인도 3일전 세계가 변하고 있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트윗의 의미는 암호화폐가 한국에서는 2일전 인도에서는 3일전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인데요. 어떤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법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코인 뉴스는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 대법원이 인도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은행 서비스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고 사일코인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이 2018년 4월 발표했던 국내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 대법원은 해당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는 은행의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부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인도 암호화폐 기업들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잭페이가 중앙은행에 조치 후 암호화폐 거래 업무를 중단한 것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보안 및 변동성 문제를 들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및 분석 플랫폼 크립토카눈의 공동 창업자 카시프라자는 연된 개인, 거래소 또는 업계에 대한 서비스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이 인도의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트위스코인 뉴스는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의 금융규제당국은 지난 2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형 토큰만 디지털 자산으로 금융상품에 포함되었으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산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독일 금융규제당국의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이나 공공단체에 의해 발행되지 않고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디지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가치의 교환에 있어서 중개수단으로서 송금,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독일 금융규제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대책의 가이드라인에도 증거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마련하지 않았으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해 공개한 암호화폐 거래소업체 관련 가이드라인 특히 트래블을 항목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어 왔습니다. 암호화폐의 정의 이외에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커스터디 기업의 정규 라이선스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고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암호화폐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은 보다 명확화된 암호화폐 법정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의 규범화, 적법화 및 시장의 활성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트윗코인 뉴스는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 상무법원이 최근 진행한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분류했다고 6일 외신들이 프랑스 현지 매체 레제코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근교 낭테르 상무법원은 지난달 26일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페이미엄과 암호화폐 투자기업 비트스프레드 사이에 대출금 분쟁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페이미엄은 지난 2014년 천 비트코인을 비트스프레드 측에 대출했는데 비트스프레드는 이렇게 빌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통해 2017년 천 비트코인 캐시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현재 시가 약 35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캐시와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중인데요. 법원은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비트코인 대출을 소비자 대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주식의 배당금이 주주의 소유인 것처럼 빌린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얻은 비트코인 캐시는 차익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하나 다른 금융 상품처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암호화폐 대출 계약에서 하드포크로 창출된 자산의 반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트윗코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트윗코인 2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